대전에서 열린 건강제품 관련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던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연수군은 송도 국제도시에 거주하는 51살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전시 동구 우송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건강제품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업 설명회에는 250여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